네. 오늘 그 홍남기 부총리 그렇죠. 그다음에 노인구토교통부 장관까지 다 이제 정부 쪽에서 중요한 분들이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계속 고점. 지금이 고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점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이 거의 또 다섯 번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제 이 고점 경고에 대한 약발이 먹힐까라는 이런 또 우려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이 고점 경고에 대한 뭐 지금 너무 이제 이게 또 자주 좀 반복이 됐기 때문에 뭐 좀 약발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시장이 바라보는 또 입장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고점 아니다. 더 올라갈 거다. 특히나 올해 뭐 상반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올 하반기에 오히려 상반기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전망들이 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정부가 좀 시장을 판단하는 시각하고 시장이 시장 자체를 지금 분석하는 이 시각이 좀 달라지고 있는 서로 좀 대립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라면 왜 정부가 이렇게 계속 고점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많은 전문가들은 또 아니다. 계속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시장이 지금 어떤지 왜 또 오늘 대국민 담화라는 형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좀 진화에 나섰는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금 뭐 수도권이라고 하면 지금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경기나 지금 인천까지 지금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률이 0.36%예요. 야 보통 우리가 주간 상승률이 0.1%만 지금 넘어가도 불장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엄청나게 뜨겁다라는 건데 주간 상승률이 0.36%라고 하면 야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뭐 3배 이상 지금 거의 불장이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또 불장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소방수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좀 필연적인 귀결로서 또 이렇게 담화 같은 게 또 나오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0.36% 어느 정도 수치냐. 바로 이렇습니다. 통계 이래로 최고 기록이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한 2012년부터 지금 이런 주간 상승률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지금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2년 이래 그러니까 통계를 낸 이래로 가장 높은 실질적으로 2018년에도 엄청나게 올랐죠. 2019년에도 정말 엄청나게 올랐죠. 작년에도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이것을 다 통틀어서 지금 가장 높은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굉장히 그렇죠. 지금 정부가 우려하는 이런 또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이게 서울, 경기, 지금 인천 쪽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이 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겠는데 전국에 지금 약 한 176개 정도의 시도가 있습니다. 중소도시까지 다 포함을 한 거죠. 그래서 176개 시도 중에서 지금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는 곳이 무려 172곳이에요. 거의 4곳 정도 빠지고는 다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만 봐더라도 이게 단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지금 불장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매매가만 그러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전세가도요. 지금 176개 시도 중에서 거의 164곳 정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수도권의 이런 어떤 뜨거운 이것이 전국의 매매나 전세까지 동반 상승을 시키는 확산시키는 이런 모양새라는 거죠. 그러면 집값만 올라가냐 또 그게 아니에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또 땅값까지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2분기 지금 집값 상승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2분기 상승률이 약 한 1.05% 정도 되는데요. 지금 올해 1.4분기 같은 경우에도 약 한 0.9%대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높은 상승률이고 작년 2,4분기 때만 하다도 한 0.79%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0.7%, 0.9%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 땅값 상승률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뭐 땅값 고공행진할 뿐더러 그렇죠. 토지 거래량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늘어나면서 상승률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뭐 서울, 경기, 인천, 전국 그다음에 땅값까지 들썩들썩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일까지 생기고 있네요. 빌라 열풍. 지금까지 보통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좀 많이 다르겠지만 아파트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계속 가격 흐름을 좀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뭐 그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된 것들을 제가 그대로 지금 옮겨봤는데 이런 헤드라인이에요. 이런 적 없었다. 이게 지금 뭐 전국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이나 강남 쪽의 빌라 얘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도 사자가 네 그렇죠. 팔자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매매수급지수라는 우리가 수치로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지금 뭐 아파트 거의 뭐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렇죠. 넘사벽이 지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 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가지 못하는 수요들이 지금 빌라 쪽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거의 109까지 이제 엄청 아파트가 아니에요. 빌라가 이렇습니다. 109까지 넘어섰고 경기와 인천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06까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전국을 보더라도 100.6을 기록해서 지금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사자는 그래서 오히려 매도자 우위 시장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올해 상반기 매매 상승률 그렇죠. 당연히 뭐 사자가 우세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가 약 한 1.63% 지금 올라가고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59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아파트 올라가고요 빌라 올라가고요 지금 땅값 올라가고요 지금 다 올라가는데 자 이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꼭대기다 뭐 고점이다 뭐 계속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금 올라갈 거예요. 사실 실제 지금은 뭐 지역이다 뭐다 가릴 게 없어요. 뭐 지금 의정부 뭐 동두천 그렇잖아요 안성까지 지금 뭐 전부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이유가 많겠지만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은요 강남권 쪽에 대규모 개발 사업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 글로벌 빌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영동대로 지하건간 통합개발이라든지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마곡 쪽에 있는 이거 마이스 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GTX A 노선 지금 안 걸리는 데 없죠. GTX B 노선 안 걸리는 데 없죠. GTX C 노선 또 안 걸리는 데 없죠. 또 뭐 GTX D 노선까지 신안산선까지 자 최근에 지금 뭐 서울, 경기, 인천 할 것 없이 정말 개발 호재가 없는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하반기 쪽에 지금 입주량도 우려가 지금 많이 되는데 올해 지금 서울의 아파트 입주량이 약 한 3만 2천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이미 한 2만 세대 입주를 했고요. 하반기에 약 한 1만 2천 세대 정도 남았어요. 자 그런데다가 내년은 내년 전체 다 통틀어서 약 한 2만 3천 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후년은 오히려 거의 1만 3천 세대까지 뚝 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입주량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3기 신도시 오늘 이제 그렇죠. 뭐 사전 청약 지금 뭐 사전 청약 시작하고 정부도 지금 공급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 보상을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토지 보상금이 또 엄청나게 풀리겠죠. 결국 유동성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바로 이 부분도 중요한데 수요자들이요. 계속 뭐 사전 청약이다 뭐 80만 가구다 200만 가구다. 자 그런데 이게 당장 실물이 없는 가상 물량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가상 물량보다는 아 그래도 현실 매물. 자 오늘 뭐 다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당장 기존에 있는 매물들을 추려하기에는 뭐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좀 해소를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존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들이 나왔다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조금 뭐 좀 해소가 됐을 텐데 뭐 사실은 뭐 이번 다마 같은 경우에 똑같거든요. 지금 뭐 기존에 있었던 공급량들 뭐 약속 지키겠다. 뭐 다 이런 쪽이다 보니까 결국 가상 물량보다 현실 매물 쪽으로 다시 선회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결국은 올 하반기에도 정부가 계속 고점 경고를 하고 있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그널들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